스타드가 벌써 6회째로 마저들었는데 해마다 점점 발전했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또 너무 저한테 좋은 경험이고 또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리듬체조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와서 좋은 무대 꾸미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.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리듬체조를 보여드리는 게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제 쉬우게 공연을 할 수 있지 않고 거의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기회여서 너무나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이번에는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색다른 모습일 것 같고요. 널 보고 싶지 마 널 보고 싶지 마 오늘도 냉정한 우ф어 한 미로 그 앞에서 Oh, tiny, tiny girl 내 손을 잡아줘 힘들고 지칠 때 두 번째로 네 so